하아 오케이! 오케이! 고맙다 혹시 잡았어? 그거지 그거야 형 아 게스티니언 버스 일어났어? 왜 그래요? 아니 좀 살벌하게 하시네 제발 저 좀 기다려주세요 그거 당해주면 이제 좀 억울해? 싸겠는데 나 아 이거 집 안 갔는지 몰랐다 설마 저걸 안 가나 했는데 진짜 안 갔다 근데 타평 죽어주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오우! 미더필 빠짐? 오케이 아니 그냥 하나만 풀렸어 아 쌌다 하하 레이저 개빡치네 오케이! 오케이! 혹시 잡았어? 그거지 그거야 형 굿 나 020초 응 응원만 할게 나는 아아 아 아프네 그냥 응원만 할게 나 하나도 쟁일지 그거 되네 그냥 어? 제발 제발 오케이! 와드 와드답치고는 좀 피지컬 그래도 있어 하하 아 역시 보여주는 거야? 아 잘 믿어 그거지 그거야 당연하지 그냥 우웩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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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내가 위치 보이면 정글 서로 모이면 우리 바텀 누르겠다 우리 빅토르 형이 드디어 좀 겁을 먹었나 본데 드디어 라인 클리어 레이저를 쓰는 거 보니 두려운가 본데 아 근데 바텀 터졌다 와 다 따긴 했어 근데 야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부신대 이거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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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주세요 제발 다 잡아주세요 형 노플이야 노플 야 왜 너가 평타를 쳐 좋아요 유미가 평타 치는 거 보고 살짝 속 나갈 뻔했어 토르 형 어디가? 가볼게 각오는 있어 멋디 메엄! 쉴드 받겠다 이러면 내가 잡을게 안다 아까비 흐름 몰라 아 흐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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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거 맞아? 형 제 아픈데야? 형 난 몰랐어 어 시스발 에이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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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우리 GGC의 악몽을 꺼내지 말자 아 오케이 오케이 정신이가 나간 플레이였다 들어왔어요 네 더 들어갈게요 그냥 위치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 방심중 네 어디 봐 어디 봐 아니 아니 징크스 나 아니 아니 징크스 형 이상한데 봐 이거 그냥 들어오면 탈진 존나 호우 와 백킹 좋았다 나 이거 인정 아 내 연미복 좋아해 아니 이게 손에 2천만원이 달려있으니까 그냥 게임이 흔들리지 마라 아 형 나 궁이 있긴 해 형 내가 먹었어 먹었어 우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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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난 형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레드는 내 끼 아니긴 해 형 하하하하 함일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나 보여가지고 걸스도 그립을 낼 것 같아요 내가 바텀 듀오 둘 다 죽여줄 수는 있는데 앞라인만 잘 때리면 갈까? 안되나 이거? 나 뒷라인 잡았는데? 너무 잘 잡혔는데 이거? 파워 중개 좀 한 거 나이스 성공 Cat 이제 승차려야 Comic Con 나 뭐러지 질질 끄느냐 새벽에 오 좋았다 김찬이 그 거지 그래 이게 쟤bau 쟤들 카가스지 운용은 할줄 알지않脾 그냥 너 공원 되면 바로 미드갈게 그냥 가서 다 헤집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안 물릴 수 있나? 하고 있어 어때 형? 나 0-3초 어때? 조조줘? 조조줘? 가 가 가 가 가 가 조줄게 그냥 걔는 조냐 있다? 일단 별로 못했어 아니 이게 플래시가 다 있어가지고 오공도 빼지 않았나? 니달리는 뺐어 잠깐만 이제 바뀌었어요? 네 오 홍 뺐다 오 홍 뺨이 형 오실? 네 형 0대 힘들어 줘 0대 힘들어 줘 보여주는 거예요? 공 쏴? 아니? 오케이 형 다 잡았어 처리했어 너무 맛있어 유미가 형만 빠져가지고 절대 안 나오잖아 다 터는 중 더 할 거야? 더 하면 하던가 응 상관없어 형 존나 세지 바로 이렇게 빠딱빠딱 끊어야겠다 아 근데 이거 좀 아쉽긴 한데 이걸 들어와? 너 죽으면 여기 끌렸습니다 여기 이거 너무 아쉽긴 한데 저 이 지배는 거의 힘들었어 모르겠다 근데 내 궁 차 맞고 썼다 어쩌만 했을 거야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너 죽을 수 있어? 난 안 모르겠다 어 큰일 날 뻔 백불핑토록 못했다 오 진짜 짧뻔했네 유미 잘했어 너가 최고야 로고공은 뒤에 있는 거 아니지? 내가 선창으로 도냐 뺄샷으로 너 얘네 오픈이냐?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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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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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 그랬어 형 빅토록 존여 빠졌어요 어딜 들어올라고 빅토록 존여 없어요 오케이 저 피 없어요 오우 섹시한데? 그냥 세그릇는데? 빠끈한데? 앞비전 뒷돌풍 느낌 존나있다 형 아아 뭔 느낌이었대 이건 오케이 나 데리고 있으면 안되지 굿 살짝 아쉽긴 한데 제드카수서가 너무 좋다 아니지 형이 좋은거지 카수서가 너무 잘했다 아 지렸다 보셨죠 여러분 이게 제드카수서에요 에? 카수서가 잘하면 게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값 굿